제가 전세사는 임차인이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안 돌려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직접 경매로 집을 넘겨서 제 보증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가 전세사는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면 저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걸까요? 제 보증금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그리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전세권은 본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권리이기도 하죠. 최근에 경기권이나 지방을 위주로 해서 전세를 실제로 들어올 때보다 현재 전세가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더 떨어지고 싸게 내놓은 물량이 많아지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기 시에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거죠.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가고 싶은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를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청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100% 다 안전할까요? 제가 경매 기초반 영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해당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에 나중에 들어온 권리들은 등기부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소 기준 권리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장 먼저 설정되었을 때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장 선순위에 있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고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예시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린 사항들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요. 말소 기준 관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세권 등기가 낙찰 받으면서 잔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낙찰자가.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포함한 이후에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것 뿐만이 아니고 하나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건물 전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경매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를 보시면 다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세대는 각 호수마다 소유권을 따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창문마다 다 집주인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수마다 소유권뿐만이 아니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그런 여러 권리들도 따로 설정될 수 있는 집합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에 401호가 경매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사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지지옥션의 등기부 요약본을 보시면 2007년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2015년에 가장 선순위에 7천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18년 12월 7일에는 은행에서 가압류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20일에 카드사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이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 전세권으로 확정 판결 필요 없이 경매 진행을 시키는 것을 임의 경매라고 했어요. 이것은 확정 판결이 필요한 강제 경매입니다. 여기서 이 전세권이요. 건물 전부에 설정돼서 경매 신청이 가능한 전세권인지, 건물 일부에만 설정돼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볼게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을 한번 보시면요. 이 등기 목적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전세금 7천만원에 대해서 범위가 건물의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러면 이 전세권자는 해당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여부도 같이 살펴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OOO이라는 점유자분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오른쪽 상단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19년 6월 10일인데 그 이전에 주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소멸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특이한 건 여기에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두 번이나 했나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 주거 임차인으로서 한 번, 그리고 전세권자로서 한 번씩 총 두 번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분은 민법상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 이렇게 두 가지 지위를 다 갖고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육체는 하나인데 법적인 권리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매 신청을 안 했잖아요. 딴 데 카드사에서만 했죠. 그러면 이분이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경매 신청도 안 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고 2018년에 이분보다 늦게 들어온 은행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전세권은 말소 되지 않고 가압류라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순위에 말소 기준 권리가 생기게 되고요. 얘는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유자분은 두 가지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이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갖추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도 받고요. 전세권도 설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만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깜빡하고 안 했던가 아니면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사례에서 전입이나 점유나 확정일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세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 두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경매 진행이 지금 2회차로 7,360만원이 최저가인데 아무도 입차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3회차가 진행이 됐는데 3회차의 최저가가 5,888만원이니까 누가 6천만원의 낙차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경매비용을 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분은 전세권 금액이 7천만원인데 6천만원의 낙차를 받았으니까 이 천만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더 싸게 받았으니까요. 전세권 금액보다.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는요. 이 전세권 자체가 소멸이 돼요. 없어지는 권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낙찰자한테 내가 못 받은 천만원 내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사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가로 낙차를 받으면 전세권자가 금액을 다 받아가고 그리고 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가게 되니까 무인에 의해서 경매 절차 자체가 취소되겠지만 그거는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해두었다고 해서 경매 절차에서 전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못 받은 금액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 뿐만이 아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건축물의 용도가 다가구 주택이죠.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하나인데 이것들은 전체 건물과 토지가 한 명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창문들을 이 호수별로 따로 소유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건물과 토지가 한 명의 소유인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방 한 칸만을 누가 임대해서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일이에요. 지지옥션의 등기부 요약번을 같이 살펴볼게요. 이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모모라는 임차인의 전세권이 말소 기준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속단을 하시면 안되고 등기부 원본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을 보시면요.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으로 아까 건물 전부에 설정된 다세대 주택이랑 똑같죠. 그런데 가장 우측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시면 이 범위란에 건물의 3층 중 남쪽 약 45제곱미터 302호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전세권이 건물 전체가 아니고 한 개 호수에만 설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증금을 이분이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고요.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또한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먼저 배당 받고 소멸을 하겠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뒤에 근저당권이 있거든요.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것은 선순위가 되잖아요.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그러면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소 기준 권리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해드렸던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건물 전부에 설정된 경우와 일부에만 설정된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